아왈 휴!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포르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폰스트럼프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했고요. 여러분들도 채널 많이 놀라가셔서 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? 바로 한번 가봅시다. 합병! 폰스트럼프! 빡빡빡빡빡빡빡빡 쇼다운! 오우! 뭐 겨울 배경이네요? 아하! 루돌프, 니타, 앤드, 레오니 쇼다운이거든요? 어, 그러고 보니까 약간 겨울 배경으로 나올 법도 한데 이번 겨울 테마는 약간 해적 테마로 나와버렸잖아요? 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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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벅, 휴파트 자, 일단은 니타! 선빵갈기입니다! 토이! 레오나 합작! 어, 듀오인가 보네요? 두오 쇼다운이구나? 오케이, 일단은 현재까지 흐름 아주 좋습니다. 어? 뭐야? 헤헤! 뒤를 조심했어야지 인마! 남 Shot 어? 할배! 아잇! 우리 레온이를 괴롭혀! 쫓아와Un 쫓아올 수 있으면 쫓아와봐요 헹헤웨 뛰어어억 뭐야? 뭐연 quir用? 자 이 쯤에서 林 Pope 퐁! 뭐야? 여기 어디지? 지금 땅으로 꺼졌나? 뭐야? 동굴로 꺼져버렸어? 니타 얼굴은 또 왜 저래 저거? 이야 어떡해! 갇혔어 나! 지금 갑작스러운 사태 때문에 거의 막 10년은 늙은 듯한 니타거든요? 나 여기서 이제 죽는 걸까? 어? 이때 뒤를 보니 누군가? 뭐야 유령이야 뭐야? 뭐야? 누구야? 오우! 레온이가 유령이 되었어? 아니 부활한 게 아니라 완전히 가버린 겁니까? 아니 레온아! 뭐야? 합체 안겨? 휴전이야? 안녕! 아니! 니타 곰의 정체가 레온이의 영혼이었어? 하하 오우! 부활했다! 이히! 어? 뭐야? 저 지식 어떻게 나왔어? 뚜둥! 갑니다! 슝! 아우! 듀오 모드가 아니었나봐요? 사실상 티밍 같은 느낌이었나본데 그러면?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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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이 자식! 너! 어떻게 밖으로 나왔어! 응? 응? 아! 아아! 상관없고! 폭탄이나 맞고! 저리 가라! 잘 가렴! 아우! 잠깐만 니타도 이제 가기 일보 직전인데 하지만 우리 곰탱이! 남아있지! 거기까지! 스탑잇! 으아아아! 곰탱아! 오우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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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먼저 당한 우리 레온이의 몫이다 인마! 뚜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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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볍게! 아스! 아어리!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어? 지금 약간 축제가 열렸나본데요? 자그러분이! 야야야야! 저거 재밌겠다! 저거 가보자! 어? 자아! 사격하는덴가 보구나? 뚜두두뚜둥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아이고씨 왜 이렇게 잘 안 맞는거야 뚜뚜뚜뚜 아... 하하하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어 자 나와봐 이 저격수 B님께서 실력을 제대로 한번 보여줄라니까 자 잠깐만 저건 반칙인데요? 아니 야마 총을 써야지 진짜 벌을 내보내고 있어요 어? 가포사도 그랬네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니다 딱 기다려봐 내가 보여준다 뚜뚜뚜뚜뚜뚜뚜 빠바빵 아하 별거 아니다 아님 이걸 다 맞추다니 뭐지? 어우 어.. 파랑이 좋겠어. 잊고 있었던 나의 과거 플레콘제 등장! 감사합니다 사장님. 이거 뭔가 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어.. 그런 복잡네요. 자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는 파워베이트. 또 뭘 본 거죠? 음.. 분위기가 약간 쎄한데? 보자.. 어? 뭐야? 뭐가 지나간 거지? 왜? 아니! 너는? 디스 이즈... 맥스! 빠밤. 자네, 상태를 보아하니? 수웨이! 크으으으으으 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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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всего 하아아아 가볍게 피해 주구요 고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나아아아아 никогда 그렇다면 가봅시다! 풀 파워? 이olly여어핳 니 uhh 왜에에에에에 이г ken 비엔드 에 이..걸 뜨뜨뜨뜨뜩 어? 1 3 3 3 어..? 뭐야 뭣 떨군거야 냠X뇨X뇨 XTs 바πε 저 맥스 에너지 파워구나 이것이 삼 스피드구만 일로와 아니 스피드는 내껀데 너무한거 아니냐 어? 이거 지금 브룰러들끼리 뭔가 단체 정모각 잡았나본데요 어 파크홀리코 아주 인싸요 뭔데? 자 밥 먹으라 나도 더 좋아 오 하하하하 어 굉장히 또 화목해보이는 고런 분위기 속에서 어 어떤 스토리가 또 이어질까요 어? 뭐야 왼 선물? 뭐여 아니 뭐지? 저 상자의 정체는? 어 어 으아아아아아 진정한 리코는 나다 디스 이스 리코 셰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너무 섹시해 암봐 야 진정한 인싸에 등장이다 아! 아 봐! 야 진짜 이게 리코지. 오빠 너무 멋있어요. 저랑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. 인스타 각이다 완전. 체크함? 아 사인해주세요. 아니! 순식간에 아실로 변해버린 디스 이스파콘 리코. 내 인기가 전부 사라져버렸어. NOOOOO!!! 잠깐만 뭔데. 뭐하리려구. 오! 파이퍼에 우선을 가져갔다? 설마 저격해서 리코시에 보내버릴 그런 생각인가요? 뿜뮤먼 흐헤헤헿 안돼!!! 레이커샷!!! 우리들의 영웅이 사라졌다 그때 등장한 파컬레이크 야 저건 짝퉁이야 진정한 리쿠드 나갔고 어..? 잠깐만 그때 위 좀 늘어봐 마지막 뿜떼가 내려오니까 파이프가 없애려 glaube 엠제우 진짜 진정한 저 팬은 따로 있었어 뭐라고? 너 짜식! 범인인 너다. 나한테 왜 이래 하는거야. 어 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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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 어?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